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산 속으로 머릴 깎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첫 번째 남자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같은 서클에 남자 친구래 둘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남자친구 대학에 떨어진 거야 화가 나서 품대를 갖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남자 다시 유학 가버렸지 첫사랑이란 안되는구나 여잔 비관을 했고 다신 사랑 안겠다는 맹세 내 때 그 여자의 두 번째는 대학 다닐 때 미팅 같아 잠시 스친 플레이보이였다는 구만 세 번째 남자 사회 나와서 같은 직장 같은 기회 남자 동료래 두린 천문에 방해버렸대 매일 그녀 집에 바래다 주었대 아 그런데 남자 집에서 둘의 사이를 반대했나봐 알고보니 다른 여자 양다리 걸쳤다는군 내가 입장받고 생각해봐도 환장할로는 다음 얘기 되게 궁금할 거야 간주 끝나면 계속되네 아 그녀의 무진 사랑 중 결정적인 다섯 번째는 바로 내가 주인공이었어 우리 서로가 사랑을 했고 결혼도 하기로 했지 우리 사랑 아무 이상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껏 하던 그날에 말도 안 될 엄청난 일 벌어지고 말았던 거야 나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왜 나이를 또 갉고서 나타나게 되었던 거야 그녀에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무기들아 잘 있으라고 그녀가 내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무기들아 잘 있으라고 그녀가 내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무기들아 잘 있으라고 그녀가 내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